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아 오늘은 다른게 아니구요 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일본여행중에 들을 수 있었던 그런 흔한 소리들 그런 것들이 그립다 그런 ASMR 어떠신가요? 라는 제안을 주셔서 오늘 몇개 좀 간단하게나마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들으시면서 랜선여행 하실 수 있는 기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여행중에 편의점 꼭 가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패밀리마트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일본여행중에 횡단보도를 건네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각각의 slowing 가 conferences 잠시 melhor 두 번째 반전의 욕청이빠 이거는 일본 여행 가시면 다이소 한 번쯤은 들리잖아요? 거기서 항상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. 바로 테마곡인 해피프라이스 파라다이스 라는 공명입니다. 일본 여행 중에 북오프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죠? 그래서 북오프도 영상에 한번 담아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관계 stage 1년 쫓아가고iss니다. 御理解ご協力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。 School into the Ground 次はビーカメラに行いましょう! î electronsに行くとビーカメラで都である場合は 多分な陰 staffに長き challenging live. あためビーカメラに行っての楽しめるビーカメラのBGMソングを一番聞いてみてください! installデアフィスキーノ ag妳とも疲れています! ねぇ買っての手に飲む尽くてシートブル 高く改那個そびえるサンシュイン 빅 빅 빅 빅 빅 빅 카메라 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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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마 일본 여행 중에 여기는 꼭 가실 것 같습니다 바로 동키호텔입니다 동키호텔에 들어가면 면세 받기 위해서 줄 서면서 기다렸던 그런 추억들 있으시죠? 그러면 동키호텔 점포 내에서 흘러나오는 나레이션 등 그런 소리도 같이 들어보시죠 동키호텔에 들어가면 면세 받기 위해서는 동키호텔에 들어가면 면세 받기 위해서는 동키호텔에 들어가면 면세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음은 일본 마트에 방문하셨을 때 마트 점포 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은연중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반드시 들어보셨을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일본에서 여행하실 때 꼭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에서 항상 듣게 되는 소리 지하철이나 전차를 이용하게 될 때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상으로 구독자분 요청에 의해서 일본에서 여행할 때 들을 수 있었던 그리운 소리 모음 좀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랜선 여행이 되실만한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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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